원적외선 탄소섬유 난방시스템이란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으로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의 파장의 형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적정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시켜주는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입니다. 열 효율이 우수하여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난방비는 줄이고 원적외선의 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난방비가 폭발개편을 위험해 일과는 소비입니다. 난방비가 폭발해 못하는 소비자로 인테리아 confidence입니다. 난방비는 줄이고 원적외선은 흐름, 정리 upward과 금리아가 반성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유독성 중화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난방용, 찜질방, 온열매트, 온열조끼, 온열복대, 도움사우나, 발열벽체, 발열액자 등 각종 온열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피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문화에 우수한 구별장애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재의 낫고 또한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생의 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리난방 설계가 용이하여 각각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을 용이하도록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이용하여 안쪽만 사용할 시에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배가 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기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빅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빅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오늘 시공한 사례들은 시골집 농가주택 시공 사례들입니다. 1차로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 전용 단일지를 시공하여줍니다. 단일지 시공 후에는 저희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안착하여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여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필름을 안착하여 고정하여줍니다.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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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연결과 온도 조절기 부착을 하여줍니다. 온도 조절기 부착이 완료되었으면 먼저 1차로 발열 테스트를 하여줍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인 친환경 보호판을 시공하여줍니다.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보호판은 한 번 더 긁어주기 하여줍니다. 오도 조절 기능이 있으므로 세 재미있거든요. 이상 여기까지 탄소섬유난방필름에 대한 시공과정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